윤석열 대통령은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면서 정치 과잉의 시대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것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고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또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